오 1주가 왔네 엄마가 집에서 게임하려고 며칠 참가했고 B에 원 복습해왔죠? 예 와우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던가요?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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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소리가 안나고, A가 가진 4가지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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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A 냈구요, C는 뭐중에서? 스크, 스크, 스크 중에서? 그 다음 이 친구는? 페이크, 그래서 F는, A는, A, C는 크가 아니고, 스에요 그래서 페이크가 아니고, 페이스 엄마들 뭐 가는 화장품 가게 중에 페이스샵이라고 있는데 저는 엄마가 화장품 갈때는, 그냥 엄마 휴대폰, 예전에 휴대폰 받아서, 그 정도 가게에 간판 안받다, 이렇게 생겼으면 가게 간판이, 더 페이스샵이라고 오우, 와우, 좋은 버릇이야, 페이스샵 페이스, C가 여기서는 스 됐어요 얘는, 게이트, 그렇지, G는, 그, G 중에서, 그, A는, A, T는, E는 소리 안나서, 합쳐서, K, 게이트, G는 뭐중에서, 그, G, G, G 중에서, 그, 그게 됐죠 A는, M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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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E, A, CХ,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? 테이프 A는, T는 A는 계속해서 P는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A가 A 방금 보니까 A가 A 소리 나는 뭐가 났나 보다 얘는 Rake 아니에요 Race 아까 이거 뭐 했어요 Face 또 쓴 소리 또 이어 문다 집에 가져가 Face 너 양치할 때 E 하잖아 그 상태로 바람을 밖으로 푹 둔다고 생각하면 돼 Face Face 그 다음에 R소리는 혀를 이렇게 뒤로 말아서 구멍 쪽으로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O O O 그래서 얘는 Race R은 O A는 계속해서 A A A C는 S 뭐 중에서 S S S S S S S S E는 소리 안 나고요 Race Face Face 그럼 얘네는 얘가 무슨 소리내는 거야 걔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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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는 a 책은 이번달 꺼 끝나가지고 어 그래서 서현이는 되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건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뭐 좀 설명해줘야 돼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다음 a는 a 그럼 옆에 뭔 소리 됐어 s k 됐잖아 s k s k a 됐잖아 s k 안녕 s k t는 t 됐고 e는 소리 안나니까 뭐야 s k 자 s k 또 형 문다 형은 나올 필요가 없어 s s k s k 계속 이름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s 할 때만 이해하고 있어야지 s k s k 못사야 겠다 s k s k 나 이 친구는 4 뭐라고 네 맥 앤은 으 자 은 여기 혀가 밑에 있다가 위로 퀵 올라가면서 여기 있대 여기에 여기가 붙으면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지 을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 으 으 으 으 와우 네가 어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봐 s k 자 근데 답은 답은 보고 고쳐야지 답은 클래스 카드에 있어 그 다음 a 는 k 는 k 는 그래 합쳐서 o 내게2 2 거긴80 ok ely careers 그 으 으 음..어..잠깐만요 걸에이.. 걸을.. 일단 이소리로 연습해봐 맞은데요? 응? 혀가 왜 밖으로 나와? R인데 혀가 R은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들려가서 들어가야 된다니까? 걸 걸 걸 걸 걸 걸 응 그 다음 이렇게 A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나고 있어? A 이게 이 부분이 무슨 소리나고 있어? 에피? 에피 소리납니까? A가 그럼 무슨 소리.. A A P P는 무슨 소리를 해요? P는 F E는 E는 안나고 소리가 안나고 그럼 요거에요 이부분만 하면 뭔 소리야? 에피 에피 아 아 아 아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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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그레이프 발음 저 눈좋아져요. 어 그래 이건 잘 됐어. 뭐 발음 뭐 별로 특별한거 없어 그냥 하면 돼. 오케이 시험 치고. 준호도 책이 끝났기 땀으로. B의 E 복습해오면 내 다음 시간까지. 지우야. 시험 기가 이거네. 이 채비는 누구에요? 이 채비는 또 누구에요?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알겠나?